네, 반갑습니다. 오카리나의 연주자 김준우입니다. 목이 갑자기 갔네요. Love and Dolls Bloom 6페이지에 있는 곡입니다. 4분의 3박자 쿵짝짝 쿵짝짝 샘여림은 뭘까요? 강량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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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샘여림, 그러니까 머리음을 좀 살려주면서 항상 머리음은 약간 긴 듯하게 눌러주듯이 솔에 핑거링을, 밴딩을 레는 도샵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서 제 박자에 늦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재밌습니다. 씨를 물고, 씨를 묻혀서 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주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앞에 있는 연주곡들, 연습곡들과 강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앞에 거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습해보고 공부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한번 MR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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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강의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트리플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에서 어떠한 처리를 하는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번 봐야 되겠죠.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공과 함께 곁들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